돌고래의 동생 지난번에 구경지구 갔다니 돌고래가 좋다고 내 치유에 좋으니까 발달장애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보면서 이제 돌고래 시리즈를 좀 그리는데 이 아이는 왕눈이 돌고래에요 제가 눈 크게 하고 속눈썹도 해서 좀 귀엽게 표현해봤어요 빨간 돌고래가 예쁘죠? 이런 바다에서 바탕색감을 아름답게 해서 색제 테라피로 힐링되게 했고 이 돌고래에 빨갛게, 환하게 해서 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크게 해서 존재감있게 뿡뿡 한번 그려봤어요 왕눈이 돌고래였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